영상 초반에 이것도 지우기 전에 찍어놓을 테니까 필기하거나 기억 안 나면 딱 멈춰놓고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야 1학기 때 여러분 시험 봐서 알겠지만 보람구 시험 만만치 않죠? 열심히 하면 돼 조금 못 봤다고 기껏 킬 필요는 없어 근데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냐? 내가 후회 없이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90점을 맞았어도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떳떳하게 준비 못 했으면 90점을 맞았어도 부끄러운 거고 물론 부끄럽다고 겉으로 티는 못 내겠지 그런데 설령 4,50점을 맞았었어도 내가 정말 열심히 나도 하는 데까지 하고 준비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그 커버는 선생님이 쳐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번 시험 진짜 중요한 거니까 오늘부터 좀 마음 먹고 내신 대비 기간이니까 정말 좀 한 5주 정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숙제 그다음 4시간 다음 시간부터는 또 플래시 테스트 볼 거예요 단어 제발 좀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하고 수업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 만들고 할 테니까 알겠죠? 열심히 좀 해보자고 선생님은 너희들 생각하면서 세준쌤도 마찬가지고 국신쌤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희들 생각하면서 항상 뭐 고민하냐면 다른 학원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선생님들이 못 건드리는 걸 자세하게 좀 건드려주고 자료를 좀 더 어떤 선생님 세종에 있는 어떤 선생님도 못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이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전부 100점 맞게 할까 1등급 맞게 할까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해 물론 고민을 안 하지는 않지만 야 어떻게 우리가 1등급 다 맞을 수 있냐 보람고가 320명이잖아 전교가 그렇지? 1학년 전교생이 그러면 그중에 4%인 12명, 13명, 14명 많이 봐야 12명, 13명, 14명 사이에서 1등급이 종료되는데 그렇지? 동점자가 있는 경우 만화야 15, 16명까지인데 우리 학원에 있는 보람고만 해도 지금 거의 50명이야 각 과목별로 그렇지? 우리 학원에서도 1등급만 다 못 맞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공부 좀 하고 대비하면 그 후에 그 책임은 선생님이 지고 갈 테니까 선생님도 말했잖아 야 선생님도 서울대 나왔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항상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얘기지만 잔소리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이 뭐냐면 명문대 안 놔도 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다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방국립대를 나와서 다행히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의 행복도가 나름 낮지는 않아 일하는 데 보람도 느끼고 다행히도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선생님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겠지 여러분도 말상하지야 꼭 명문대 안 나와도 돼 꼭 1등 안 해도 되고 1등만 안 맞아도 돼 다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현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올려놓으면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는 더 넓어진다니까 폭? 이 폭이 거꾸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좁아지고 좁아지면 정말 운이 없고 불행한 경우에는 내가 하기 싫으면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성인이 될 모습을 발견하면 얼마나 인생 암울하겠냐 힘들어도 결국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거기에다가 많이 힘들지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다행이고 최악은 하기도 싫고 행복과 만족감도 못 느끼는 데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기만 한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야 언젠가는 그런데 그 성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안 갖게 하려고 선생님들은 고민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말했잖아 큰아들은 내신 8.2야 공부 놨어 아예 얘 대학 보냈겠냐? 안 보냈다니까 안 보냈어 아예 얘 물어봤더니 천안에 있는 선생님이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천안에 살았으니까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 이래 들어보긴 했어? 이름도 없는 듣고 자대 나사렛 대학교 하니까 왠지 기독교 학교 갔잖아 그렇지? 기독교 학교 맞아 거기 내신 8.2도 원서만 되면 다 합격하는 대학교야 그중에 산업심리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얘 원서를 쓰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대학은 어디 가려고 하냐? 얘는 그 이상의 대학은 쓸 수도 없어 선택의 폭이 이미 차단된 거야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밖에 없는 거야 그중에서도 나사렛 대 산업심리학과를 간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선생님이 미친 새끼야 라고 안 했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유를 물어봤어 나사렛 대 산업심리학과를 왜 가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와 동기를 물어봤고 두 번째로 나사렛 대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하면 너의 진로에 뭐가 도움이 되면 어떤 진로가 가능하냐? 두 개를 물어봤어 그랬는데 두 번째 대답은 아예 관계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첫 번째 대답에서부터 이미 글렀어 친한 친구가 가니까 간대 대학이 놀이공원이야? 등록금이 600만 원이야? 1학기 1학기 등록금이 야 꼴퉁 아주 똥퉁 내가 이런 말 해서 좀 대학 관계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소위 돈만 내면 내신 8등급이든 9등급이든 다 갈 수 있는 대학은 등록금 비싸다 비싸?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야 얼마나 유치한 작전을 쓰는 줄 알아? 신입생 입학 환영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 그런데 다른 대학교는 200만 원, 300만 원 등록금일 때 얘네는 600만 원 받아 그러니까 첫 학기 왠지 100만 원 주는 것 같지 처음 입학 지원금이야 그 끝이야 그냥 나머지 생년 6개월 그치? 7번은 100만 원씩 주는 것도 600만 원 더 내는 거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선생님 아들 같은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만약에 나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나는 너희들이 진짜 충남대 정도만 가도 선생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거고 충남대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현재 실력을 그대로 고3까지 가지고 갔을 때 에이스반, P반, T반을 가릴 거 없이 충남대 못 갈 사람이 많아 충남대조차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쌓아야 된다고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 쏜살처럼 흘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를 가지고 가끔씩 한 번은 이런 생각 한번 해봐 나는 과연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난 뭐 하고 있을까 난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 최소한 빌런은 되지 말자 히어로는 못 되더라도 빌런은 되지 말아야지 됐죠? 자, 갑니다 본문 5가 본문 1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진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갈 거예요 오늘은 스윙이 꼼꼼하게 할 거라 5가 다 안 끝내 걱정 마 천천히 갈 거야 자, 아티스트는요 워크 매직 마술을 부립니다 마법을 해요 뭘 가지고?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자, 그리고 본문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칭 대상이다 데이나 데어, 데미, 뭘 나타내는지 지금부터 다 알려줄게 선생님이 데어, 컬러에서 데어는 뭘까? 아티스트일까요? 그렇지, 비주얼 이미지 있어요 써놔 거기다 아니면 화살표 표시해놔도 되고 자, 그 시각적 이미지의 색깔과 shapes, 모양은요 can fool us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죠? fool, 동사로 쓰이면 뭐야? 속이다, 바보로 만들다 이런 말이 알? 속일 수 있어요 sometimes, 때때로 데어, 워크스 여기서 데어는 뭘까요? 그들의 작품들 이 말이거든? 시각적 이미지일까? 이것도? 매직? 매직은 단순데? 여기서 데어는 뭘까? 데어, 워크스에서 아티스트죠 화가들 그치? 화가들, 예술가들을 나타내 화가들의 작품들을 이게 주어야 confuse us with their extreme reality 먼저 이거 하나 적고 confuse 무슨 뜻이야? 그렇죠, 혼란시키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죠 A with B입니다 직역하면 말 그대로 B를 가지고 A를 혼란시키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B로 A를 혼란스럽게 하다 즉, 화가들의 작품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뭘로? Their extreme reality 그들이 또는 그것들의 극한의 아주 극심한 현실감 현실성을 가지고 여기서 대연은 뭘까? 세 번째 나오면 대열죠 여기서 대연은 뭘까요? 화가들이에요? 화가들의 극심한 현실성이야? 뭐야? 매직이 없대요 매직은 단순이니까 매직은 단수잖아 단수를 소유격으로 받으면 its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연은 복수니까 복수를 찾아야지 비주얼 이미지 여기서도 비주얼 이미지를 나타내요 자,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에는 또 다른 경우에 아티스트 turn ordinary images into something strange 자, 봐 노트에다 써 turn a into b 이건 옛날에 선생님이 자주 얘기했던 거야 뭐죠? a를 b로 바꾸다 자주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나중에 모의고사에 turn 대신에 여러분이 모르는 동사가 나와도 95% 이상의 이 into라는 전치사의 기능이 원래는 안으로라는 뜻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뜻 안으로라는 뜻 외에 변화의 전치사라고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를 b로 변화시키다라는 의미야 설령 여러분이 모르는 동사여도 95%는 다 이 뜻이야 알았지? 전혀 생뚱맞은 처음 보는 동사가 나온 거 a into b 나오면 a를 b로 바꾸다 알았지? 이렇게 그 다음 봐봐 something strange라고 했죠 이거 어순 중요하죠 strange가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렇지 thing body one 등의 전미사 그러니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이 있어 something someone some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nobody no one nothing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형용사의 수식을 항상 어디서 받는다? 뒤에서 받는다 그래서 뒤에서 받는다라고 해서 한자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해? 후치 수식이라고 해 이 치 자가 노을 치 자야 뒤에 놓여서 꾸민다 이런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잠깐만 그럼 또 다른 경우에는 화가들은 평범한 일상적 이미지를 그냥 평범한 이미지를 뭔가 새로운 이상한, 낯선, 이상한 것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 동사죠 and make us wonder 왜 wonder가 원형이야? make 사역 동사니까 우리 선생님이랑 한 거 있잖아 이거 지난주에 했지? 그렇죠? 동사로 속기 쉬운 거 세 가지 그렇지? wonder, 원형 사역 동사의 목적이 부어져요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them은 뭘까 그럼? 그것들? 어떤 거? 비주얼 이미지 있어요? 오디너리 이미지 있어요 오디너리 이미지 있어요 본문 1에서는 they're not them 또는 they 같은 지층 대상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른 학교의 경우 또는 여러분의 선배의 경우에는 본문 1의 시험이 뭐가 많이 나왔냐면 밑줄 친 they're 중 같은 대상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도 나왔단 말이야 알았지? 자, artists are also able to paint be able to 구정사는 여러분 잘 알죠?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다 can의 의미죠 화가들은 또한 paint images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어요 from our dreams 우리의 꿈에서 꿈으로부터의 이미지를 어디에? on their campuses 그들의 캔버스 위에 여기서 they're는 누구야? 뭐요? 아티스트겠죠 with their magic 역시 아티스트겠죠 화가들 예술가들의 마법으로 아티스트 can fascinate us 아까 지우가 물어봤던 거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 그치? 우리를 매혹시킬 수 있군요 and take us take us away from our everyday lives 우리를 멀리 데려가요 뭘로부터 멀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멀리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멀리 데려간다는 얘기를 의역하면 밑에 해석 나온 대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지? 자 질문 take away us라고 썼다 학교 시험에 나왔어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왜 틀려? 그리고 픽미업동사 아 좋아요 선생님이 만든 문법용어라고 그랬어 옛날에 선생님이 쓴 문법책에 픽미업동사 이어동사라는 문법용어론 대부분의 문법책에는 이어동사라고 나오는데 픽미업동사 즉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us 목적어가 뭐야 대명사지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끝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디다 써야 된다 가운데 그래서 픽미업 기억하라고 했잖아 pick on meet 틀린다고 그치? 아이돌 되려는 여자애들 나와갖고 pick up pick up pick up me 이렇게 안 하잖아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러잖아 나 좀 나 좀 뽑아줘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치? 까먹으면 안 돼 자 본문 2번 imitating reality imitate 무슨 뜻이야? 모방하다 흉내내다 따라하다죠 현실 모방입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요 자 또 메인골 of the main 인이 페인터스 질문 희원아 주어는 뭐냐? 주어 뭐야? 페인터스야? 메인골이야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A, O, B, M, O 말고 다른 전치사가 나와도 왼쪽에 있는 명사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왼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가 뭐예요? 뭐였죠? 그치?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는 목표가 좋아해요 was 뭐였어요? to imitate 명사적 용법이에요 뭔 말은 것? reality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 파퓨러 스토리 자 원래 파퓨러라고 얘기하면 얘는 뭔 말이야?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그렇지 인기 있는인데 두 번째 뜻은 대중의 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파퓨러리라는 게 라틴어인 게 라틴어에서 건너온 거야 그래서 영어로 변해서 나중에 뭐가 됐냐면 피플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population도 뭐야 사람들의 수 인구 수잖아 그렇지? popular people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인기 사람들에게 관련된 그러니까 대중이 대중의 그럼 popular story면 대중의 이야기잖아 대중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조라고 그래? 백성민자를 써서 이야기 담자 그래서 민담이라고 하지 한 민담입니다 어떤 민담? From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로부터의 한 민담은요 Tells of the two famous papers 그냥 tell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요? tell of라고 그랬죠? 이 tell은 그냥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ell of는 뭐야? 오! 좋아 뭐 뭐의 관에 말하다 이 말입니다 두 유명한 화가에 관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They wanted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Two famous painters겠죠 그죠? 그들은 wanted to prove their skills in a competition 그들은 한 시합에서 또는 경연에서 자기의 기술을 뽐내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기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네모쳐 One of them painted grapes that looked so real that birds actually try to eat them까지 서술형 영작 대비 서술형 영작 대비 One of 부터 to eat them까지 한 문장 왜 서술형 영작 대비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가 중요 문법이라고 했던 so 형부 대절도 나오고 그 다음 try 뒤에 to eat도 나와 참고로 5단원에서는 선생님이 이 얘기해줄게요 이거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try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지?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라는 뜻이야 그치? try ing는 뭔 뜻이야? 한 번 시험 삼아 해보다 그죠? 참고로 힌트를 하나 준다면 5화에서는 try ing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알았죠? 5화에서는 try ing는 아예 안 나와 알겠니? 자 이제 해석한다 자 그들 중 한 명은요 그 두 명의 유명한 화가들 중에 한 명이 painted grapes 포도를 그렸대 dead 주관대죠 주격 관계대명사 근데 그 포도가 looked so real 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dead 그래서 birds actually try to eat them 새들이 실제로 그것을 먹으려고 애썼댑니다 너무 진짜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 the other 동그라미 별표 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건 1이었죠? 대상이 두 개면 뭐요? 대상이 두 개면 하나는 1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였잖아 그치? 오케이 나머지 화가는 하지만 won the competition 그 시합을 이겨버렸어 이겨버렸어 왜? 뭐 했을 때 his picture of a curtain fooled not a 버피죠 그의 자 이 커튼을 그린 그의 그림이 fooled 속였어 동물 이 아니라 but his competitor 그게 경쟁자인 자 그리고 잘 봐 후에 동그라미 별표 두 개 후에 동그라미 별표 두 개 이번 여러분 교과서 시험 범위에 5과와 7과 공통된 문법이 이건 7과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컴마 뒤에 쓰는 관계대면사 이걸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어 7과에 나온 계속적 용법은 좀 달라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면사 후 동그라미 별표 두 개 그런데 그 경쟁자가 try to pull the painted 밑줄 별표 pp 이번에도 try to 부정사죠 그 다음 painted pp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커튼을 pull aside 한쪽으로 당겨서 젖히려고 그랬어 이 커튼을 두 번째 화가가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아니라 그림 가려는 커튼인 줄 알고 이걸 젖히려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to see 뭐 뭐 하기 위해 the picture behind it 그 커튼 뒤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림이었는데 커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긴 거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this kind of realistic art 이러한 종류의 사실주의 미술은 자 우리 이번 단어시험에 오늘 이거 나왔지? 안 나왔냐? 나왔어요 나왔잖아 뜻이 뭐예요 여기서는 원래는 우리 다른 뜻으로 다른 데서 시험 봤을 때는 우리가 움직임이나 운동 이렇게 썼는데 이 사조라는 건 뭐냐면 문화나 예술의 풍이야 풍 그렇지? 그래서 사실주의 입체파 인상파 고전파 낭만파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 이런 주의나 사상파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사조야 해 참치 아니고 그렇지? 미안하다 자 간다 이 현실주의 이러한 종류의 사실주의 미술은 was popular 여기서 popular는 뭐예요? 인기 있는 그렇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during 언제? during the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 동안에 during의 동그라미 별표 그리고 거기다 써놔 4로 쓰면 틀린다 4도 동안에 라는 뜻이지만 4가 동안에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뒤에 뭐 나와야 되냐? 숫자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숫자와 기간이 나와야 돼 자 and then 그리고 나서 again 다시 한 번 during the Renaissance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때는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영어식 발음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 동안에 또 두딩 동그라미 르네상스 시대 동안에 다시 한 번 인기를 끌었대요 its purpose 여기서 its가 소유격 그죠? 단수잖아 그럼 대열가 아니라 its였잖아 여기서 나타낸 its는 뭘 나타낼까요? 리얼리스틱 아트를 나타낸 사실주의 미술 리얼리스틱 아트를 나타냅니다 그 사실주의 미술의 목적은요 purpose 목적은 was to capture 명사정용법 뭐뭐 하는 것이야 to capture a moment in time 시간 속에서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and hold 밑줄 별표 뭐 생각돼 있어? to 이것도 우리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선생님이 했던 거지?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 아닌 속임수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격 부어 주사역동사 포함 그 다음 투부정사의 병렬 그 다음 주어 부가 두 계열 동사 to도 있을 때 이건 좀 어려운 물품이걸 두 개 다 나오지? 뭐가 해?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부정사야 hold it forever 여기서 its은 뭘까? 써놔 a moment in time 두 번째 its은 a moment in time 다시 한 번 그럼 정리한다 이 사실주의 미술의 목적은 시간 속에서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그 포착한 그 순간을 영원히 hold 유지하는 것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아두는 거였어 in this picture 그림 없지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꼬마가 액자에서 나오려는 것 그지? 그림 속에서 여러분 오늘 나눠준 거기에 나왔다고 그랬어 이 그림에서는 a boy seems to be emerging emerging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 emerging라고 쓰면 수동태가 돼서 틀려 emerging은 수동태 불가동사야 심 투부정사는 뭐 뭐 하는 것 같다 뭐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죠 한 꼬마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 그 그림에 어두운 공간 속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나타나는 것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노트에다 써놓습니다 그 다음 노트에다 써놓습니다 이거 이 심스 대절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됐어요? 됐죠? 우리 옛날에 이거 심히 얘기해줬잖아 이 심스 대절에서 접속사 됐 없애고 단문으로 바꿀 때 대절에 주어가 밖으로 잇 대신에 나가고 동사는 투부정사로 바뀐다고 그치? 그게 바로 우리 책에 나온 이거잖아 이거 주어가 어보이가 잇 대신에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 어보이도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심스 그대로 됐 날아가고 접속사 잇을 쓰면 안 되죠 동사 두 개니까 그래서 동사 아니게 투를 붙여서 투비 이머징 되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투비 이머지라고 해도 되는데 진행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투비 이머징이라고 쓴 거야 원래 진행형이었으니까 지금 빠져나온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그 진행이니까 알았지? 투비 이머징 아주 중요하다 됐어? 자 거기다 끝나가 He has one foot on the frame 그는 한쪽 발은 액자 틀 위에 놓고 Seeming need 트라잉 동그라미 거기다 써놔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역시 트라잉 뒤에도 또 투비 정사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5과에서는 트라잉의 목적으로 투비 정사만 나온다고요? 자 쓰민이 겉보기에 이 말이야 겉보기기에는 trying to pull himself out of the scene himself 네모별표 써놔 그리고 여기다 그냥 힘이라고 쓰면 틀려요 왜 힘이 틀리고 himself로 써야만 맞을까? 제기대명서 선생님 언제 쓴다고 그랬지? 주어와 동사 또는 준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일 때 오케이? 주어가 뭐야 주어가 뭐야 주어가 뭐야 희잖아 희 그다음 trying to pull의 목적어도 뭐예요? 같은 대상이지?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목적어일 때는 목적격을 쓰면 틀려 제기대명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리고 한쪽 발 액자 틀에 놓고 겉보이기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 광경에서 그 그림에서 그 장면에서 꺼내려고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To these artists 그리고 이 화가들에게는 이 화가들은 누굴까 해요? 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화가들 누구야 이게 아까 나왔잖아 그래 현실주의 화가들 리얼리스틱 아티스트겠지 현실주의 화가들은 사실주의 화가들은 what 동그라미 matter 밑줄 mattered 밑줄 여기서 matter는 무슨 뜻?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matter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mattered에 쓰이면 밑줄 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써놔 was important was important 자 이 사실주의 화가들에게는요 what이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래서 what mattered most 어? 미안해 matter most까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수정해볼까? 그럼 얘도 뭐라고 써?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most important 라고 쓰면 되겠죠 important 최상급을 써서 자 이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was was이 주어니까 was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이다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대절이나 was절이나 weather절이나 그죠? 간접음문이나 명사절이 주어자면 단수 취급 was 뭐였다? the vividness of the moment vivid가 형용사로 무슨 뜻? 생생한 거기에 n-e-s-s 라는 명사형 전미사를 붙여서 그럼 뭐가 돼? 그렇지 생생함 또는 생기발랄함 선명함 이런 뜻들의 선명함 자 뭐야? 그 순간에 생생함이 그 순간에 선명함 생생함이 이 화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됐지? 네 시간 10분 남았지만 본문 3번 안 하고 끝내줘 하고 끝내줘 여기까지가 본문 2야 오케이? 네 지금까지 한 거 여기까지가 본문 2 자 한 5분 정도만 쓰이면 이거 부가 설명 좀 할게 이 seems that 절 이것도 왠지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잘 봐 it seems that 이렇게 하자 주어 주어가 A고 동사라고 해보자 오케이? 얘는 이 대시 접속사예요 절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접속사 한 개 썼다 그렇지? 얘는 절을 하나짜리로 바꿀 수가 있어 그때 아무 뜻도 없는 학자마다 이 it을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it을 가주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가주어라고 해도 돼 알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뜻 없는 이 it을 없애고 뭐가 주어로 대신 나와? 대절의 주어인 대절의 주어가 주어 자리에 그대로 와 알겠지? 그리고 A가 3인칭 단수면 심 쓰고 3인칭 단수가 아닌 복수나 1, 2인칭이라면 그냥 심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이 동사는 동사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동사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절이 두 갠데? 접속사 없는디? 접속 없을 땐 절 몇 개? 동사 몇 개? 하나 그럼 이제 동사 못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뭐가 와? 준동사 우선순위 1번인 투부정사가 온다 알겠니? 오케이? 니네 학교에서 이것도 건드릴지 몰라서 잘 봐 이것까지도 오늘은 얘기는 해 줄게 만약에 it seems dead 해놓고 a라는 주어 뒤에 이번에는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지? 동사의 시제가 과거야 그런데 그냥 과거가 아니라 주절의 시제는 뭐야? 현재지? 그럼 얘는 그냥 과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말 7글자 뭐? 그렇지 주절보다 더 과거 이 7글자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 경우에는 잘 봐라 역시 a가 주어로 오고 주어의 인칭에 따라 쓰임이나 쓰임수를 쓰는 것까지 똑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투부정사가 아니야 주절보다 더 과거라는 이 7글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뭐가 결합한다? 모든 5글자 등장하면 뭐가 결합한다고 그랬어? 이거 중동사 때 배웠잖아! 지난주에 have pp 결합한다고 그랬잖아 have pp 그럼 뭐라고 써야 돼? to have pp라고 써야 돼 알겠니? 잘 봐 이거 가보자 이거 그럼 이거 하나만 할게 선생님이 자 예문 딱 두 개만 쓰면 오늘 속 끝낸다 it seems that they are 뭐라고 그럴까 그래 그냥 쓰자 they are 쉬운 걸로 가자 they are brothers 라고 해봅시다 야 그들이 그들은 형제인 것 같아 이 말이야 단문으로 바꿔 어로 가냐 they 쭉 말해봐 뭐예요 그 다음 심 데이가 복수니까 그 다음 뒤에 뭐 뒤에 뭐 알았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투비 시대 같으니까 그냥 투부정사 됐어? 똑바로 앉아 윤상에 절의 개수가 두 개여서 복문이고 절의 개수가 하나여서 단문이라고 할 뿐이지 두 문장의 뜻은 같냐 다르냐 같아 자 이제 여기서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린 이것까지 한번 공부해놓자 이거야 이거 딱 공부해놓으면 다른 애들 이거 공부 안 한 애들은 틀리고 우리는 맞으면 되잖아 상대적 우위를 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대신에 상대평가니까 It seems that she lived in 서울 last month 라고 해봅시다 야 그녀는 지난달에는 서울에 살았던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건 지금이야 현재야 하지만 서울에 살았던 건 지난달이니까 뭐요? 과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절보다 더 과거야 자 이제 단문이 되면 쉬가 주어로 오고 쉬는 3인칭 단수니까 sims까지 그 다음 중요 마저 틀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뭐? 시제가 같으면 그냥 투구정세지만 주절보다 더 과거잖아 보다 더 과거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투 투 리브드 쓰면 잣 된다 큰일 난다 투 헤브 리브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좀 어려운 문법이라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거 시험에 내면 우리만 맞자고 알겠니?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자 선생님 말로 해주면서 숙제도 카톡에 올려줄게요 다음 시간 세 번 본다고 그랬다 단어 시험 그렇지? 그죠? 네 한글 뜻으로 똑같은 뜻으로 랜덤으로 섞어서 오과 한글 뜻 클래스 카드 포함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나눠준 교제 나눠준 교제는 놔둬 기본 문제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안 가져와도 돼 다만 다음 시간에 오과 교제는 빼놓지 말고 다 가져와 뭘 하느냐면 오과 교제 보면 워크북이 있어 오늘 본문 2까지 나갔지? 네 본문 2까지 네 파트 파트 2는 여러분 귀찮아 다 일일이 해석 쓰는 거라 쓰임 그냥 빼버렸다 파트 2는 파트 1 원 그 다음 3 4 5까지만 파트 1, 3, 4, 5만 네 여러분 교제 보면 놔봐 알았지? 네 6은 하지마 시간 오래 걸리니까 1, 3, 4, 5만 본문 2까지만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